안녕하세요 EPS 토피 코리언 티쳐 이은진입니다. Today is the third class for 자음. 스크린을 보세요. Please look at the screen. 이게 뭐예요? What is this? 가 그럼 이건 뭐예요? 가 이게 뭐예요? 까 까 이거는 가 이거는 카 이거는 까 들으세요. 따라하세요. Please listen and repeat. 가 가 카 까 까 이게 뭐예요? 다 다 이게 뭐예요? 타 타 타 이게 뭐예요? 따 따 이거는 다 이거는 타 이거는 따 바 다 다 다 타 타 타 따 따 따 이게 뭐예요? 바 바 바 이게 뭐예요? 파 파 파 이게 뭐예요? 사 사 구원 , NASA 씨 Qui 이게 뭐예요? 사 사 이게 뭐예요? 싸 싸 이거는 사 이거는 싸 들으세요 따라 하세요 사 사 싸 싸 자 이게 뭐예요? 자 자 이게 뭐예요? 차 차 이게 뭐예요? 짜 짜 이거는 자 이거는 차 이거는 짜 들으세요 따라 하세요 자 자 차 차 짜 짜 짜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빠 사 싸 자 자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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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 이게 뭐예요? 아저씨 이게 뭐예요? 찌개 들으세요. 따라 하세요. 까치 까치 어깨 어깨 뿌리 아저씨 찌개 스크린을 보세요. 읽으세요. Please look at the screen and read. 까 까 다 다 다 다 자, 파 사, 사 자, 자 고, 고 도, 도 보, 보 소, 소 조, 조 구, 구 도, 도 보, 보 수, 수 주, 주 기, 기 비, 비 시, 시 지, 지 스크린을 보세요. 읽으세요. 가, 카, 까 다, 타, 따 바, 파, 빠 자, 차, 짜 사, 싸 들으세요. 맞는 것을 고르세요. Please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one. 1번, 가 요, 가 요 2번, 짜 요, 짜 요 3번, 커 요, 커 요 4번, 싸 요 5번, 뿌리 6번, 아파요 Is everything okay with 한글? I hope to see you in next class. 안녕히 계세요.